너 지승원이랑 대체 무슨 사이야? 부랄 친구 아 저 부랄 친구? 너무 귀인데? 둘 사인 거 아는 거? 밥상머리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심장이 여기 무슨 일이야? 근데 왜 뛰어? 안 일어나? 어 지웅이 저랑 같이 있었어요 너랑? 네 고백 간다고 부끄러워 휙 그러고 그래도 지웅이랑 있으면 재밌어요 내가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 이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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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길 이곳 에이 주東 저길 날 친구할 거 없다는 거야 넌 완벽한 애인데 오늘 나 때문에 휘말려 너무 화가 나 피곤해 난 이래 휘말리려고 너랑 친구하는 거야 난 계속 재밌을 거야 넌, 그렇지? 여름아! 우리 이까봐! 아, 연근! 못 지났다! 아, 연근! 좋아 미선아 내가 먹어줄게 야, 재밌겠네 그치? 오, 짠 you belong with me